국민아버지, 최불안편, 오늘 알리씨가 준비하신, 송곡하신 무대는? 최백호 선배님의 낭만의, 낭만의 하얀임맘, 그준비, 그준비 내리는 밤 제가 굉장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시거든요?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무대를 부릅니다 오늘 최백호 선생님이 직접 출연을 하신다고? 와우, 와우, 와우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, 오, 그래, 그러면 나 춤 좀 추다가 내려올란다 이러시는 거예요? 오, 갑자기 최백호 씨 춤추는 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이천원 씨 혹시 좀 친분이 있으시잖아요? 한 40, 50년 되셨잖아요 전혀 없죠, 아예 춤추는 모습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데 글쎄요, 오늘은 진짜 당황스럽네요, 기대도 되고 이야, 이렇게 보면 카드는 첫 출연이고요 그렇죠, 어떻게 보면 블라운돌이거든요? KBS 저존심은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그거의 안장만임 아닙니까? 그래, 알리 네, KBS 딸로서 저렴한 거 보여드릴 텐데 아, 좋습니다, 좋습니다, 좋습니다 알리, 알리 모델로 출발! 화이팅! 두주비áng German – 바로 일어난 거에ц – 13개 받으신 분이랑 15개 받은 분이랑 이제, 저희가 뭘 해요, 여기서? 안방 많이 물었어 나의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 안녕